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울산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. 젊은 당대표를 뽑은 국민의힘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세대교체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같은 변화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부터 곧바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유희정 기자입니다. 36살, 영선 정치인의 당대표 선출. 파격에 가까운 이 결과는 세대교체라는 화두를 순식간에 정치권의 과제 1순위로 바꿔놓았습니다. 이준석 체제에 돌입한 국민의힘부터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 물갈이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을 첫 번째 업무 지시로 내리겠다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 점도 변수입니다. 시험을 통해 능력을 입증하겠다는 정치 신인들의 과감한 도전이 많아져 지방선거의 경선 레이스가 예상보다 훨씬 더 치열해질 수도 있습니다.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은 당원들 상호 간의 지식과 지혜를 나누며 훈련된 당원들이 공직 후보자 선거에 나갔을 때 우리 당의 지방선거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. 국민의힘과 경쟁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이 같은 세대교체 바람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. 변화를 요구하는 20대와 30대의 적극적인 민심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이상의 쇄신을 약속해야 합니다. 이럴 경우 울산에서는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진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로 울산에서 사실상 처음 털을 잡은 만큼 선출직 공직자 대부분이 정치 신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. 헌정 사상 첫 30대 당수의 탄생이 내년 지방선거에 대대적인 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.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.